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는 스나이퍼 안스내 저격수 이상루 전문가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첫 방 나갔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재추천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야스드시는 원익 IPS나 AP 시스템 재추천은 코엔텍보다 와이엔텍이나 인선 E&T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얘기한 것 뿐인데 어떻게 해요? 더 잘 가요, 진짜. 뭐 살짝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업종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첨언을 해드렸는데 그게 양념을 뿌렸는데 그 양념으로 상당한 시너지가 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고 그만큼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방송을 보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물론 유동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지만 거기에서 제가 양념을 조금 얹어가지고 더욱더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엔텍은 9%나 오늘 장중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상로 빠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아닉스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던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반등이 조금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다우중 씨에서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장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어느 정도의 무역 협상 자체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런 불확실성 안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보고 제가 만약에 판단했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2월 말에 열리는데 과연 중국에 대한 협상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거기 있단에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순기능적으로 3월 달에는 미중 무역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 채널 돌리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쟤네 무슨 킬러야? 네 맞습니다. 저희 종목 킬러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안에서 추천된 종목들, 머니투데이 밖에서 추천된 종목들 저희 지금부터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투기인가? 이것은 투자인가? 네 옥석 가리기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옥석 가리기 타임 시작이 됐는데요. 자 먼저 어제짱 추천주부터 공개를 하죠. 방송사에서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뜨고 있는데 테크윙, 위직 스튜디오, 머큐리, 메디포스트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진짜 독한 놈인 게 맞는 게요. 그냥 아예 대놓고 로고를 한번 박아봤어요. 어때요? 그런데 제가 누가 추천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맥과 사사로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저는 오로지 종목만 보고 이거는 좀 그런데 좋은 데 나쁜 데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제가 원칙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 고를까요? 일단은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4박자를 통해서 제시된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 첫 번째 종목으로 갔습니다. 머니투데이 자체 검열 들어가나요? 필터링 들어가나요? 위즈윅 스튜디오 탄탄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된 얼마 안 된 스낵이 주예요. 이 종목 과연에서 어떤 의견을 또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투자 포인트만 보더라도 한 가지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보호의 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으로 또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된 하면 작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호의 수 물량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이게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보호의 수 물량입니다. 보면 이 종목군 자체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호의 수 물량 잡혀 있는 것만 하더라도 400만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에서 1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런 보호의 수 물량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종목이 어떤 분에 의해서 지금 뭔가 이제 소개가 됐다는 건데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문가는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그런데 이분 시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추천했는데 오늘 장종의 3%까지 하락했거든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분도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빠질 수 있죠. 3% 빠졌다고 손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에 대한 성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다만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주가가 고가군역까지 넘어왔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9,030원 돼 있고 여기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 보이시죠. 지금 고가군역에 보면 이 자리가 이제 한 14,200원, 14,300원 정도 되는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에 꼭지를 치고 빠졌고 여기 또다시 꼭지를 치고 빠졌어요. 여기에서도 꼭지를 치고 빠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고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14,300원 자리에 상당한 저항구간이에요. 이 저항구간인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들어간다면 결국 반등 포인트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제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즈엑 스튜디오의 3D 텍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본다. 3D 관련해서 좀 더 봤다면 컴퓨터 그래픽 그런 부분을 본다면 차라리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 안 주셨을까? 덱스터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더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 맞습니다. 차라리 가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산업적인 부분의 변화를 봤을 때는 앞서 봤던 기업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군에 대한 부분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즈엑 스튜디오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사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이런 덱스터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투자에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엑 스튜디오보단 덱스터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동상이몽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보시죠. 위즈엑 스튜디오는 살짝 조금 다른 의견 주셨죠?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더 따끈따끈한 종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전장에 추천됐던 종목들이에요. 방송사에서는 어떤 종목 추천을 했을까요? 따라서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더 집중해 주세요. 현대로템, MTN 시세초 포착에서 나왔고요. S증권 방송 국동, S증권 방송 하나제야, S증권 방송 상하프론테크, S증권 방송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종목 던지는 거죠. 그냥 막 던지는 거고. 일단은 국동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될까요? 국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S증권 방송 종목인데요. 국동, 과연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협주다, 그리고 정치 테마, 동시에 동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국동, 국일신동 아닌 거죠? 다른 기업이죠? 헷갈려가지고. 네, 딴 겁니다. 딴 거고. 일단은 국일신동은 잘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 테마라고 적혀있는데 이 정치 테마가 뭐냐면 오세훈 전 시장이 고려대 6.1 학번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국동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학교 동문이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정치 테마주, 오세훈 관련주에 신규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협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는데 남북 경협에 대해 어떤 수혜가 가능하냐면 국동이라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된 기업이에요. 우리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튜브에서 스윙허 씨는 국동 괜찮아 보인다? 단계로는 뭐 이렇게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보시면 국동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런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지만 이 주가는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바닥권역에서 한 번씩 들어주는 그냥 이런 봉 이후에 추세적으로 전환이 된 것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큰 차트를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보시면 공가권역이 12,40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어요. 약 그러면 한 4년 동안 흘러내려왔고 여기에서 큰 뭐랄까 이런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국동이 흑자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흑자전환이 되면서 한 번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국동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언더하면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즐겨 있는다. 했던 언더아머 아유, 은간인 줄 알았어요. 순간 언더아머 네, 언더아머 그래서 나이키 말고 미국에서는 언더아머가 또 많이 팔립니다. 그 언더아머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OEM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본원도 괜찮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오세훈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앞에서 봤던 개성공단 관련해서 엮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 번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한 번 보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정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사실 이게 테마가 두 개가 겹쳐서 테마의 끝판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봤더니 남의 종목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왜 우리 그때 새빨간 테마 했을 때 이 얘기 안 했을까요? 자료 화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테마에서 우리 그렇게 많은 정치 인맥주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 봐요. 증거 화면 있죠? 빼봐. 워닝, 유진겸, 아이리버, 진양그룹, KPX그룹 오세훈 테마주인데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오세훈 전 시장이 고려대학교, 대일고등학교, 중동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 나왔던 대표이서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게 한 200개가 넘어요. 그거를 다 사실 분석이 힘들고 대신에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 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우리 국동 말고 그때 우리 국일신동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잘 갔잖아. 상한가도 가고 그거 한 번 우리 브리핑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국일신동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붙었습니다. 오세훈 관련자하고 황교안 관련자 붙었는데 지금 국일신동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에 국일신동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성문전자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반짝반짝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만약에 황교안 관련자를 선택하실 거면 성문전자 전에 가볼 때는 오르지 않은 황교안 관련주 그래서 이런 기업들 괜찮거든요. 한 번 반등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오세훈 전 시장 한 번 믿어볼란다. 믿어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국동이라는 기업들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5% 방송하면서 올랐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시세적인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국동 제외하고요. 하나제약,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 100일간 80% 정도 증가한 종목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조금 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천 시기가 이분은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추천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외해보고 하나제약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증권 방송에 있는 하나제약을 또 골랐어요. 사연 있어요? S증권 방송이랑? 자꾸 고르네? 여기 S증권 방송이 3개인데 우리 피해하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하나제약 도와드릴게요. 마취제 시장 성장함에 따라 계속 하나제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마취제 시장과 관련해서 정말 장악을 쫙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또 신규 마취제 레미마 졸랑 기대감까지 함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차트 보시면 지금 2만 5천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줬어요. 3만 원. 일단 우리가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그냥 이런 회사가 있고 그런 회사에서 이런 약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다만 차트 잠깐만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은 지금 보면 다 봐요.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추천했을 때는 조금 포인트를 잡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아시다시피 상장되고 난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한번 차트를 눈여겨보시면 이런 자리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가 뭐냐면 이제 앞에서 갭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박수권을 유지했던 박수권 상단에 대한 영역권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이걸 골랐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 권했던 이 24,300원 이런 자리 자체는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빠져버리면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하단에 있는 이 자리까지도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는 22,800원이면 우리가 24,300원에 공략을 해서 23,000원, 22,800원까지 빠지면 한 8% 정도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차라리 이 종목권이 날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것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매수가 자체를 밑으로 잡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종목권을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이 밑에 있는 24,000원대 보이시죠? 네. 24,0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24,000원이 무너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23,800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800원이 이탈되더라도 우리가 손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더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제약 사신 분들 방송 다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나제약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한 앵커 안신의 앵커와 함께해봤고요. 새빨간 투자와 함께 더블체크하는 습관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